진짜 발라봐. 너무 재밌었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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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드시네. 아이고. 잘 논다. 빠밤, 빠바밤, 빠바밤. 빠밤. 취했어. 바로 취했어, 우리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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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나도 취했어. 내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. 느껴버렸네? 낭만을 느껴버렸어. 진짜 잘했어. 맞아. 너무 좋았어. 그 주방을 벗어났다는 거지. 네, 제일 고등학교 벗어났습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? 예, 예. 그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아니, 그러면 남영관에서 놀 때는 뭐하고 놀아요? 보통 이제 한 달 음악 틀어놓고 남영동 매직핑몰하고. 그 친구.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그 친구. 옛날 CF 같은 거. 그거 들으면 좋겠네. 온종일 그것만 해요? 온종일 그거 하고. 이제 꿈과 미래에 대해서. 꿈과 미래. 그런 느낌? 예, 나는 이거 소요. 예, 예,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